자, 오늘은 저희가 이제 수요 라이딩인데 루크님이 세계 기록에 도전하겠다고 지금까지 기록은 4바퀴 반이에요 28 뺑뺑이 코스입니다 기네스북에 도전합니다 아, 기네스까지는 아니고 개네스북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로 바로 온 거예요 기운 빠지면 안 된다고 졸업했습니다 졸업했습니다 기업인은 1대2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난관 어! 무리 없이 올라갔고요 바로 올라갔는데 네 자,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4배속 처리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지루하지 않게 제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자, 두 번째 난관 반바퀴도 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반바퀴 반바퀴 땡 첫 번째 시도 반바퀴 땡 어필님 어필님 비공식 기록 있어요 두 바퀴 반 잘 넘어갔고요 네 요거 저거를 넘기면 이제 반바퀴는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 요게 어려워요 여기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앞에 수만묵뿌리가 있어서 어려운데 일단은 올라갔어요 요 소나문뿌리가 스프링처럼 뒷바퀴를 자꾸 통통 튀게 만들어요 이제 한 바퀴 성공한 거예요 두 바퀴 째 도전 들어갑니다 두 바퀴 째 두 바퀴 째 위기를 넘겼고요 위기를 넘겼고요 다시 오우 위험했는데 대박입니다 살짝 위험했는데 옆으로 팍 쓸릴 것 같았는데 그 스타일이네 9단 추루구님 본인기력이고요 3바퀴 째 들어갑니다 3바퀴 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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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리로 올라간 너무 이리로 네 도전합니다 첫 번째 난관 넘어가 필름 도전합니다 어우 잘 넘어갔어요 필름 마음 받기 확보했죠 좋아요 루크님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도전입니다 어우 잘 올라갔어요 밤바퀴 송구였습니다 살렸구요 살렸어요 밤바퀴를 재요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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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바퀴째 들어갑니다 두 바퀴째 안정적으로 두 바퀴째 여기까지 오면 한바퀴 반 성공한거구요 요거 이제 성공하면 두 바퀴 확보해놓는거 되죠 두 바퀴 거의 확보해놨습니다 거기로 가야돼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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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바퀴 살려 살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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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슬아슬했는데 살렸어요 뒷바퀴 반하는 순간 두 바퀴 반 성공했구요 오른쪽입니다 올라가면은 세 바퀴 확보 세 바퀴 확보했습니다 됐어 네 바퀴 네 바퀴 째 첫번째 관문 네 바퀴 째 네 바퀴 째 네 바퀴 네 바퀴 반은 이제 확보해놨어요 네 바퀴 반 성공했구요 좋아요 네 바퀴 확보해놓은 상태에요 네 네 바퀴 확보했어요 자 네 바퀴 성공했어요 네 바퀴 네 바퀴 성공했구요 이거 성공하면 이제 타입 다섯 바퀴 째 초입 다섯 바퀴 째 좋다 넘어갔어요 네 바퀴 반은 이제 거의 타입 길어 타입 길어 네 바퀴 네 바퀴 반이에요 네 바퀴 반 성공하면 세 개 신기록 세 개 신기록 세 개 신기록 다섯 바퀴 거의 확보했습니다 다섯 바퀴 확보 내려오기만 하면 돼 이제 네 천천히 이제 내려오면서 자 일단은 세 개 신기록 세 개 신기록 됐어 여기까지 세 개 신기록 네 일단은 본인의 기록을 깼습니다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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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바퀴 돌았어요 이제 여섯 바퀴 째 들어갑니다 여섯 바퀴 째 여섯 바퀴 째 여섯 바퀴 째 얌 최대 싸움입니다 десят 냐 다섯 바퀴 반 다섯 바퀴 반을 확보해 넣는거에요 저 아무튼 못 꿰겠다 워우 좀득 줘요 좀득 더 천천히 덫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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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바퀴 반을 확보해 놓았구요 덫치기 덫치기 성공했구요 덫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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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바퀴 반! 세 개 신기록입니다.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. 다섯 바퀴 반 인정합니다. 풀 영상이 있습니다. 다섯 바퀴 반. 지쳤습니다.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성공이 되는 건데 요거를 여성 세계 최초로 어필님이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필님이 여성 세계 최초로 도전합니다. 아 잘못 들어갔어요. 어필님이 여성 세계 최초로 도전합니다.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이 여기 성공한 적 없어요. 아 됐다! 잘못 들어갔어. 흔들렸어. 어필님 과연 여성 세계 최초.. 아 저기 누가.. 좋아 좋아 그렇지! 바로! 됐어! 아 좋았어. 정신 정신 정신! 아 여기서 틀질 못하겠네. 틀지도? 자 멀리 보고. 정신 정신. 그렇지! 넘어갔어요. 자! 넘어갔어요! 바로! 아아 성공! 잡았어 내가. 와 잡으러 끝났습니다. 나이스 나이스. 아필님. 아 정신 정신. 세계 최초 도전하고 있습니다. 아! 아아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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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군님의 깔끔한 시범 으로 일단 가는게 똑같아 우리랑 똑같이 가는데 올라갈 중이야 그렇지? 어필이면 가는 길이야 맨날 왼쪽으로 가던거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지금요 아 좋아요 이번에 좋아요 못 타 못 타 아이 이번에 진짜 좋았는데 이번에는 루크님의 시범을 시범 동작을 쫓아가면서 찍어볼게요 엉덩이 위치와 안장 위치 1대2구요 꼬마 여겼구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거에요 시범을 보였어요 아니 뭐는데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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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선이? 잘난척 까지 합니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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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됐어 뭐죠 어머어머 어? 뭐야 어 아유 나 여기 못 꺾어요 어색 대야 못 꺾어 자 잘 들어갔어요 멈추면 안돼 이게 진짜 아깝다 도마스님 좋아요 좋아요 도마스님 오 깜짝이야 도마스님 성공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일반인 도마스님 성공했습니다 도마스님 성공 공중도 많아졌어요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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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아깝게 마지막 관문이